안녕하세요片이 afect기 Chad 윤석엉 만든 채취 l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호유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덩킹도너츠 6종류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알람에 구매했어요. 몇가지 정도는 더 잘 먹어요. 계란말이 너무 맛있었죠? 겉지않은 정말 맛있었어요. 바삭바삭 이리 와우 그 밥을 먹으면 배가 너무 고소해요 씹기 아삭아삭 오징어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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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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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장 masak ćs Puis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치킨 너무 맛있다 오징어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